아 힘들어 내 목표는 한 명만 저세상으로 보낸다 어이 좋아 직관이다 뭐야 이거? 연못 반영하십니까? 제이크가서클 축구연구가 제이크입니다 제이크입니다 잡띠입니다 물로쌤입니다 남자 4명이 모이면 안 되는 이유 비장하다 이번 놀이의 이름은 맞대슛의 역사 가위가위 보 자 일단 편을 나눕니다 무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네 야 잡띠치지 뭐가 무서워 나 그냥 가만히 서 있을게 가만히 서서 맞히지도 못해 쟤는 저기 맞힌다 나 진짜 맞힌다 꼴대 뒤로 숨네 아이고 귀여워라 어차피 쟤는 가만히 서서 못 맞춰 아하하하 아하하하 겁쟁이 나도 겁쟁이랍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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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아니 왜 이걸 맞출 생각을 하지? 母 아 뭐야 저거는 안에 골대를 맞춰야 된다 안에 골대를 맞으면 배꼽 맞는다 저거 반칙 아니야? 와 하이파이브 한 번 해줘 재밌으니까 자 이번 놀이는 축구가니 타쿠가니 착쿠 가위바위보 야호 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호 위바위보 와아 빠지겠다 와아 오 했지? 잘 늘었는데? 좋아 그건 더 오래 hätte 됐다 VAR은 너무 정확한 끝 아 일로와 그거 맞았으면 더 나갔어 마무리는 좋았어 좋았어 일로와 나 죽은 거 없다 일로와 짭제리치 오! 아닌가 아니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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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이긴다 됐다 맞았어? 아이고야 내가 안 봐준다 했지 아 상당히 재밌는 놀이 들이 많네요 진짜 재밌었다 자 반대편 골대 보이죠? 네 저곳에 약발로 골을 넣으면 되는데 피만 남을 거고요 이 골대가 이걸 할 겁니다 이동하는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쉬울까요? 어려울까요? 쉬워요 이번 벌칙은 말래집게 다이언트 스윙 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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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위바위뽀 오케이 가위바위뽀 아 군부장 야 야 야 야 이거 지금 이겼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못할 수 있지? 저게 사람 말이야 개발이야 고 아 아 아 아 아 엄청 엄청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만 믿으라면서요 한 번은 봐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her 한국 내 точ Display 왕 왕 아 아 아 왼쪽 포스터 봐 왼쪽 포스터 봐 그렇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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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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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Kent kró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 벌 drops outright 짠 따라따다 따라따튀따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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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상의 나라로 생겨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따다다 따다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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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앨범, 테이키린 따라따따 따라따따따따 뭘 찍어?? 벌킹커! 벌킹커! 3명! 벌킹커! 한 명! 3,4등만 벌칙이다 3단! 3,4등! 예! 예! 고굴! 따다라라라라라라 따다라라라 로..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야! 고네 이거! 위의 아다 챔피언 오른쪽으로 찬다. 아기야 여기만 깠고 오케이 야! 야 여기만 깠고 오케이 우아! 위의 아다 챔피언 내 목표는 한 명만 저세상으로 보낸다 한 골 받으면 이기네 야! 신세해! 큰 놈 하나 잡혔네 이 친구 봐봐 돈을 쓰지 않고 말레이식게를 창의적으로 거둔한다면 나쁜 고통은 면제해 주겠다 따라따따 따라따따 따라따 맥의 그다이 ㅆ키라 15회 딱밤 가라미 딱밤 오케이 렛츠고 이제 그다이 뭐예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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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티야! 몰티야! 예능신! 예능신! 여드름인데 때리지 말자 뭐야? 여드름인데 때리지 말라며? 너희들은 매너가 없네 어떡해 여드름 피해도 때려 그냥 여드름 탁! 에이! 진짜 때리지 어떡하냐? 잠깐만 나를 많이 아냐 너도 우워 숨어지고 숨어있지 아아아아아아악